미국 로스앤젤레스, 이곳에 소수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숨은 보물 찾기도 아니고 소수를 찾는다니 고개가 갸웃거려지는데요. 미국 UCLA 수학과 컴퓨터 연구실, 이곳에서 세상에서 가장 큰 소수를 발견했습니다. 미국 전자 프론티어 재단에서는 100만 자리, 1천만 자리, 1억 자리 이상의 소수를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에게 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이들은 천만 자리 이상의 소수를 찾아 10만 달러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학자들에게 거대 소수의 발견은 상금 이상의 큰 의미가 있습니다. UCLA팀에서 발견한 소수는 대략 1,300만 자리인데요. 1,300만 자리의 숫자, 상상이 되시나요? 그 숫자를 하나씩 뽑아 종이탑을 쌓아보면 무려 1,297m.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브루즈 칼리파의 1.5배고요. 파리 에펠탑보다 4배나 높습니다. 63빌딩의 5배에 해당하는 높이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서울 광화문에서 숫자를 하나씩 붙여볼까요? 이렇게 붙이면 무려 2,725km. 어마어마한 길이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UCLA팀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수천 명이 거대 소수를 찾고 있는데요. 이렇게 거대한 소수를 찾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거대 소수를 찾는 사람은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최경재 씨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컴퓨터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거대 소수 찾기는 수학자가 되기를 꿈꿨던 그에게는 가슴 두근거리는 하나의 도전입니다. 속도가, 연산 속도가 엄청나다는 것을 이런 걸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상금은 제가 타기는 워낙 희박하긴 한데 저는 제가 발견자 중에 한 사람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계속 늘상캐놓고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에 소수 찾기는 어디서 발견될지 모를 보물 찾기와도 같죠. 전 세계 수천 명 중 60위라니 정말 대단하죠. 같은 경우는 어떻게 찾아보고 있는데,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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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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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이 등을 가능합니다.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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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것입니다. 테크놀로지, 크리프토그라피, 미니텔, 모든 것들의 것들입니다. 매우 빠르게 도매가고, 매우 빠르게 도매가고, 매우 빠르게 도매가고, 매우 부족한 것들에 관심이 있는 것들입니다. 21세기 가장 뛰어난 수학자 중 한 명으로 불리는 테렌스 타오 교수. 그는 소수에 대한 연구로 2006년 수학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필즈상을 수상했습니다. 필즈상은 수학 발전의 획기적인 업적을 남긴 40세 이하의 젊은 수학자에게 수여되는 상인데요. 수학자들에게는 노벨상과도 같습니다. 타오 교수는 소수의 규칙성에 대한 연구로 상을 받았습니다. 천재라 불리는 그에게도 소수는 아주 매력적이면서도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러나 놓을 수 없는 대상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수학자들이 풀지 못한 소수의 수수께끼는 현대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유용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저도 여러분도 매일 매순간 사용하고 있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암호입니다. 이 암호에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소수입니다. 우리가 쓰는 암호는 300짜리의 거대 소수입니다. 이 암호가 맞아야 인증이나 승인이 되고 카드나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이버 세계의 자물쇠라고 보면 되겠네요. 컴퓨터상의 암호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볼까요? 키를 생성하면 거대 소수 두 개가 생성되고, 그 거대 소수를 곱한 값은 아이디, 패스워드와 합성되어 암호가 됩니다. 이 숫자들은 쉽게 식별할 수 없도록 알파벳이 포함된 16진법으로 표시됩니다. 현지 암호가 2에 2048비트 정도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안전성을 위해서. 그래서 소수 P는 2에 1024비트 정도 되고요. 소수 P는 308짜리 정도 되는 거죠. 10진법으로. 그리고 그 두 개를 곱하면 2048비트니까 616짜리 정도 되는 숫자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럼 암호가 어떻게 숫자로 바뀌는지 볼까요? 한글로 암호를 치면. 그 문장은 소수와 합성된 숫자로 바뀌는데요. 읽기도 힘든 16진법의 큰 숫자죠. 이 숫자를 다시 소수를 이용해 복호화하면 문장이 됩니다. 어떤 두 개의 소수를 곱했을 때 그걸 인수분해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곱하기는 쉬운데 그것을 곱한 값을 가지고 인수분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RSA 암호가 개발되었고 그런 암호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두 소수를 이용한 암호 시스템을 RSA라 부르는데 사이버상의 개인인증, 인터넷 뱅킹, 전자서명, 전자상거래 등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RSA 암호를 개발한 것은 바로 소수를 연구하던 두 명의 수학자와 한 명의 공학자였습니다. RSA는 세 학자의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이 암호 체계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두 소수를 곱한 값은 쉽게 구할 수 있지만 반대로 소인수분해는 어렵다는 것인데요. 작은 수일 때는 쉽지만 숫자가 커지면 쉽지 않습니다. 그럼 간단한 실험을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창의단에서 석학통학과정으로 있는 송용수학생이라고 합니다. 저는 수리과학부 대학원생이고요. 저 이창민이라고 합니다. 수학에는 모두 뛰어난 재능을 보이는 학생들인데요. 여러분도 함께 풀어보세요. 네 자리의 숫자를 나누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10초. 아주 빨리 끝났네요. 여러분은 푸셨습니까? 이번에는 끝자리 숫자 하나를 바꿔봤습니다. 종전과는 달리 긴장하는 모습인데요. 인수분해가 어려운 모양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잘 되세요? 어렵네요. 계산기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요? 네. 아. 네, 됐어요. 역시 정확하게 답을 찾아냈지만 시간은 1분이 넘었네요. 끝자리 하나가 바뀌었을 뿐인데 결과는 큰 차이가 납니다. 앞에 거는 그냥 짝수인 거는 이제 끝자리만 보면 판단이 되니까 이게 아무리 숫자가 뭐 크다고 해봤자 나누다 보면은 금세 작은 숫자가 나오니까 처음부터 큰 숫자를 갖고 수인수분해를 시작해야 하는 단계인 거니까 조금 생각이 늦게 많아지면서 시간이 길어지게 됐습니다. 숫자가 커지면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리겠죠. 현재 암호로 쓰이는 숫자를 인수분해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상상이 되시나요?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빠른 슈퍼컴퓨터, 천둥의 경우는 어떨까요? 슈퍼컴퓨터니까 인수분해 쯤이야. 금방 하지 않을까요? 16에 100비트짜리 소수 두 개를 생성을 해서 뽑혀서 나온 숫자고요. 내려갔다가 인수분해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나왔는데 지금 200비트 숫자인데 7초 정도 걸리고요. 이 밑에 적혀있는 숫자 두 개가 지금 위에 생성한 P하고 Q가 됩니다. 200비트, 즉 60짜리 크기의 합성수를 인수분해하는 데 7.80초가 걸렸습니다. 현재 암호로 쓰이는 600짜리 크기의 합성수를 인수분해하는 데에는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결국 인수분해에 긴 시간이 걸린다는 건 우리의 정보도 그만큼 안전하다는 뜻이겠죠. 일단 소수의 불규칙성 때문이죠. 우리가 소인수분해를 한다는 건 어떤 여러 가지의 소수가 곱해져 있을 때 그 곱해진 수를 받은 사람이 어떤 수들이 곱해져 있는가를 알고 싶은 건데 소수의 그런 인수들은 굉장히 불규칙하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수를 하나를 더했을 때 인수가 어떻게 바뀌냐 보면 처음 인수랑은 전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수가 조금씩 변할 때마다 완전히 새로 소인수분해해야 된다는 것이 어려움에 가장 근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자주 발생하는 전산망 마비나 해킹 사건들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데요. 그만큼 우리는 컴퓨터나 인터넷을 통해 수없이 많은 일들을 하고 소중한 재산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건 사고에도 우리의 재산과 기주와의 잔고가 안전한 이유는 바로 소수 덕분입니다. 전문가들은 소수가 있는 한 근본적인 안전은 절대 깨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어떤 뉴리? 모든 뉴리입니다. 모든 뉴리의 정보는 만전을 희망하고 있다면 ユーロ에서 소수의 이검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설명은 전문이 매우 개척명적이 전문가를 많이 보내는 것입니다. 모든 뉴리의 정보가 안전을 전식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것입니다. 그것은 Mathematik입니다.